디지털 롤리웨이로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8장 디자인 프로세저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111 딕텍터의 HDL 코드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몇 가지 HDL 코드가 나오는데요 쭉 그 강의를 다 하고 따로 HDL 코드를 같이 실습해보는 그 강의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좀 살펴볼 텐데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어떤 스펙이 있을 때 우리가 설계해야 될 그런 요구 조건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그 요구 사항들 우리가 무엇을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 단계가 아주 중요한 단계고요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sequential circuit 디지털 로직을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할 것이냐 충족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리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그게 정리가 되면 사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내는 것은 또 크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그때도 이 설계자의 다양한 능력 경험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것 같은 이런 단순한 동작에 대해서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쉽지만 좀 복잡한 동작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5장이 끝나고 나서 또 좀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려낼 것이냐 하는 것은 설계자의 그런 능력과 경험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많이 연습해보고 HDL로 구현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래서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훨씬 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편해집니다 그냥 손으로만 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병렬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생각하는 거랑 타이밍이 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 것입니다 차후에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면 모든 그런 병렬적인 타이밍을 컨커런트한 타이밍을 머릿속에서 전부 그려낼 수 있을 텐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보면 생각지 못한 그런 타이밍 이슈들이 생기고요 동작적 이슈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해결하는 일관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코드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뭘 했었냐면 그 코드들을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 스테이트 테이블을 만들고 익사이테이션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카르노맵을 이용해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고 인풋 이케이션을 얻어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시퀀셜 서킷을 그려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설계할 때는 그런 과정은 사실 필요 없고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까지 그리고 나면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대로 HDL 옮기면 됩니다 사실은 설계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렸으면 사실은 일은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 설계하는 툴이 다양한 게 있어서요 요거를 그려 넣으면 그냥 코드가 나오는 코드가 제너레이션 되는 그런 뭐 음 뭐 툴도 있고 한데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툴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스테이트 다이어그램까지만 그리면 사실은 뭐 어 다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코드로 그린 코드로 나타내는 이 과정 HDL 코드화하는 과정은 정형화되어 있다 아 거의 그냥 그 판박입니다 그냥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요걸 다시 한번 음 살펴보면 코드는 사실 실제 코드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다고 이게 이게 디자인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테스트 벤치죠 테스트 벤치는 뭐 어떻게 짜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음 입력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신호가 들어갈 수만 있게 짜면 그만입니다 문법을 약간 안 지켜도 상관없고요 뭐 나만의 독특한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음 이제 C 코드가 C 언어라든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에 능숙하다면 이 이런 그 타이밍 내가 어떤 입력을 넣어줄지를 C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고요 그거를 결과를 이제 파일에 쓰고 HDL 하고 그 C 하고 C가 아니고 그런 HDL이 텍스트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파일 입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로 뭔가 이 TXT로 그 내가 시뮬레이션 할 그런 내용들을 써내고요 그거를 HDL에서 이제 읽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도 됩니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패턴들이 굉장히 많을 때는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게 입력할 게 많으면 일일이 쳐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읽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자 저번에 봤던 그 코드랑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풋에 클락하고 리셋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입력 하나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12를 디텍션 하는 그런 회로이기 때문에요 입력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이제 레그로 정의가 돼 있고 이렇게 한 비트짜리 아웃풋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4개이기 때문에 1, 2, 3, 4, 0, 1, 2, 3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이 스테이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그 스테이트를 파라미터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걸 그대로 써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 S 자리에 이 숫자들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그냥 그 가독성이 좋게 하려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스테이트를 우리가 설계했을 때처럼 S0, S1 이런 값들로 만들어 넣어주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옵션이다 옵션 대체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옵션인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근데 대부분 쓴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레지스트가 필요합니다 이게 플립플랍입니다 이게 2비트짜리 플립플랍이죠 이게 플립플랍이다 플립플랍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웨이 주문을 2개짜리로 만들어도 되고 3개짜리로 만들어도 돼요 여기서는 지금 2개짜리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이 올웨이 주문에서 하는 거는 뭐죠 일단은 플립플랍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플립플랍이 정의가 되어 있고 두 번째가 next state를 위한 이 컴비네이션 로직이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올웨이즈 문에서는 아웃풋을 위한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웃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컴비네이션 로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전체적으로 이렇게 3개가 되어 있는 거죠 무험머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 리셋이 0이면 0이면 스테이트는 s0로 간다 그러니까 리셋이 되면 초기 스테이트 s0 스테이트로 이동한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else 다음에 동작이 클락이 주어졌을 때 클락, 이 포지티브 에지 트리거드 클락이 주어졌을 때 수행하는 동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클락에 대한 동작이다 그래서 자 s0, 1, 2, 3이 있는데요 여기 처음에 이 인풋 데이터가 1이면 s1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여기에 있는데 0이면 else 조건이니까 스테이트는 그냥 그 스테이트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1이면 s1 스테이트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1 스테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입력이 1이면, 여기 1이면 어디로? s2로 이동한다 s2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s0로 간다 그렇지 않으면 s0로 간다 이렇게 0이면 나머지 스테이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s2 스테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1이면 s3 스테이트로 간다 s3 스테이트로 이동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s0로 간다 s0로 간다 0이면 역시 또 1이면 s3 스테이트로 그대로 머물러 지금 같은 경우는 1, 1, 1이 들어왔을 때 1을 출력하고 또 1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또 112를 찾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1을 출력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1이면 s3 스테이트에 있으면서 1을 계속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0이 들어오면 s0로 이동합니다 s0로 이제 무허머신이니까 이제 출력을 정리하는 게 이렇게 그 스테이트 정보만 가지고 정리를 해요 스테이트가 요거랑 요거는 병렬로 돌아갑니다 컨커런트하게 서로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올웨이즈 문은 각각 병렬적입니다 파워가 온이 되면 이 올웨이즈 문하고 두 번째 올웨이즈 문은 동시에 돌아갑니다 얘가 먼저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얘가 돌아간 다음에 얘가 돌아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얘가 돌면서 이 올웨이즈 문이 돌면서 이 올웨이즈 문이 같이 돕니다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동시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낸 스테이트 신호를 계속 동시에 이 올웨이즈 문에서 관찰하면서 이게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를 관찰하면서 스테이트가 3이면 출력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 올웨이즈 문하고 이 올웨이즈 문의 순서를 바꿔도 동작 똑같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올웨이즈 문은 다 병렬적이다 컨커런트하다 혹은 이 사이에 무슨 어사인문이 있다고 합시다 컨비네이션을 로직을 설계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있어도 이런 게 있어도 얘네들 올웨이즈 문 이거 이거 다 병렬적입니다 컨커런트예요 컨커런트 병렬적이 아니고 컨커런트 합니다 동작이 컨커런트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하드웨어적인 특성이고 HDL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소프트웨어 랭기지 같은 경우는 코드 순서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데 이 베를러그 HDL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동시에 동작하고요 동작하는 순서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제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벤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어떤 신호가 먼저 들어왔냐에 따라서 동작 순서가 결정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거 요거 비교 연산자는 늦는이죠 요거 헷갈리지 말고요 하나만 쓰면 데이비 연산자고 두 개 쓰면 이제 비교 연산자입니다 갔냐는 걸 요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요렇게 별표를 치면 모든 입력을 다 센시티비티 리스트로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입력 그래서 그냥 별표 이렇게 해놓으면 편하게 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같은 경우도 혹시나 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if 해서 여기 지금 뭐 idat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게 뭐 요렇게 써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if i의 데이터 언더바이니 1이면 이렇게 1비트이고 1이면 1이면 1과 같으면 이라고 해도 되고요 요 코드나 요 코드나 똑같아요 요게 1이면 요기가 이제 그 트루가 되면 트루 요 조건이 트루 그러니까 요게 같으면 같은 조건이면 트루가 되는데 트루를 반환하는데 트루는 갑상으로 보면 그 1입니다 1 그리고 얘가 거짓이면 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이제 폴스가 되는데 폴스는 0을 반환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이진수 우리가 지금 바이너리 넘버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까 요게 1 아니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1을 1과 비교해서 트루 1을 내놔 그냥 1이냐 0이냐를 따지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도 된다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를 살펴보면 시퀀셜 서킷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확한 구조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시퀀셜 서킷의 무허머신 밀리머신에 대한 정확한 구조를 안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그렸다면 얘는 그냥 그냥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요거를 그림 그리듯이 여기에 요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듯이 스테이트 이동에 대해서 쭉 정의를 하고 있고요 요렇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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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한다 라는 걸 정의를 하고 있고 언제 출력이 나간다 언제 출력이 0이냐 1이냐 요거를 요렇게 하고 있죠 3이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기지다 하드웨어를 알면 그거를 그냥 문법을 이용을 해서 디스크립션만 해주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이제 어 이런 거를 이제 비헤이비어럴 레벨 코딩 이라고 하죠 비헤이비어럴 레벨 코딩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의 정말 구체적인 그 구조보다는 약간은 추상화 수준이 하나 높은 하드웨어의 동작을 그런 동작을 약간 알고리즘 수준에서 정의하는 그런 형태의 코딩 방법인데요 지금 보면 정확하게 하드웨어의 구조를 고려를 했습니다 하기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퀀셜 서킷의 그 구조를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되 이 내부를 보면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드웨어의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하드웨어의 동작 그 하드웨어가 어떤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어떤 이런 동작에 대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헤이비어로 레벨 코딩 인데 이런 정도의 비헤이비어로 레벨 코딩은 괜찮습니다 괜찮구요 이게 그 HDL 코드는 많은 것들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어떤 코드를 짜면 어떤 형태가 된다 이런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if문을 쓰면 먹스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요런 형태의 요런 형태로 always를 딱 써서 if 쓰고 else 쓰면 뭐가 된다 플리플랍이 만들어진다 요런 게 딱 그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칙만 조금 알면 사실 HDL 코드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그 스펙에서 스펙을 정하는 게 어려운 거고요 스펙이 복잡할 때 이거를 스테이트 다이그램으로 그리는 게 복잡한 거지 코드 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HDL 코드를 짤 줄 안다 설계를 할 줄 안다 라는 게 단순히 그 사람이 HDL 코드만 할 줄 아는 사람이냐 혹은 이런 스펙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HDL 코드만 짜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설계할 수 있는 스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차이가 확실히 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스펙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벤치인데요 테스트 벤치도 똑같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해서 쓰면 그만이에요 테스트 벤치는 하나만 딱 써놓으면 됩니다 하나 테스트 벤치 여러분들이 그 모든 대부분의 그런 그 동작이 들어있는 테스트 벤치 하나만 있으면 사실 그냥 그거 복사해서 계속 쓰면 됩니다 약간 수정만 해서 요게 항상 사용하는 클락 리셋문이고요 좀 다른 방법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는데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써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결과를 덤프.vcd라는 요 파일에다가 다 집어넣는 그런 동작인데 이게 이제 EDE 플레이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모델심 같은 경우는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됩니다 써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 덤프를 합니다 다 덮어 씌우 그 덤프니까 이렇게 쌓아두는 거죠 다 쌓아둡니다 요 파일에다가 모든 시뮬레이션 동작이 그래서 이 파일을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 파일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가면 여러분들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다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써주면 되고요 그냥 이것도 카피 페이스트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입력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입력을 뭐 시간이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하나씩 시간을 증가시키면서 입력을 그냥 만들어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뭐 만들어 넣어주면 그만이고요 이건 막 그 인버팅 해가지고 괜히 복잡하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0,1,0,1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내가 넣어주고 싶은가 이런 식으로 넣어 주는 게 더 좋지 괜히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아 그리고 그 인스턴시이션 하는 부분인데요 요 디텍터 내가 설계한 모듈의 이름이 디텍터인데 디텍터를 불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디텍터요 그 불러 온 저 모듈의 별명을 하나 붙여줬고요 T1이라고 아무거나 적어줘도 상관없고 안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clk .clk 차이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포트를 포트 이름이 다를 때 그리고 포트가 많을 경우는 요렇게 포트를 하나씩 써주는 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형식으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설계할 땐 다 이 형식을 씁니다 그냥 다른 그냥 포트 이름을 나열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요 다 . 어떤 그 포트 이름하고 괄호에서 포트 name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이그젠플 중에 하나 더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0101 sequence detector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0101이니까 되게 간단하죠 0102 이것도 이제 0102를 완전히 이렇게 분리해서 찾을 것이냐 아니면 요렇게 찾았으면 요것도 허용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둘 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이제 초기 스테이트에 S0가 있고요 당연히 출력은 0일 것입니다 0으로 시작하니까 여기 초기 스테이트는 1인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1인 상태 그래서 여기서 이제 0이 들어오면 S1인 상태로 이동하구요 출력은 마지막에 쓸게요 그럼 이제 0이 들어왔으면 0이 들어온 상태로 가고 1이 들어오면 그냥 초기 상태에 머뭅니다 그리고 S1에서 0이 들어오면 자기 상태 그대로 머무르게 되겠지요 0이 들어왔으니까 0 0이 들어왔으니까요 1이 들어오면 S2 스테이트로 이동합니다 1이 들어오면 요거는 이제 0 1이 들어온 상태가 됩니다 S2에서 0이 들어오면 0 1 0이 됐으니까 이제 S3 스테이트로 가야 되구요 0이 들어오면 0 1 0이 들어온 상태고 1이 들어오면 0 1 1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쓸모가 없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냥 그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1이 들어오면 S3 스테이트에서 0이 들어오면 0 1 0 0이 들어와버린 거니까 이게 또 쓸모가 없어요 0만 쓸 수 있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0인 스테이트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0인 스테이트로 0이 들어오면 1이 들어오면 찾았죠 S4 스테이트로 갑니다 S4 스테이트로 가서요 0 1 0 1을 찾은 상태가 됩니다 이제 1이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0이 들어오냐 처음에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해서 찾는 경우를 생각합시다 완전히 분리해서 찾는 경우 요거 색깔을 바꿔 가지고 음 분리해서 찾는 경우를 요거를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0이 들어오면 요 0을 찾은 거니까요 0을 찾은 스테이트로 가야 돼요 이렇게 0이 들어오면 1이 들어오면 0 1 0 1 1 1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쓸모가 없어요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1이 들어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음 파란색으로 또 바꿔서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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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해보면 여기서 이제 또 0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0 1로 가야 되니까요 요렇게 갑니다 0이 들어오면 근데 1이 들어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0 1 0 1 1이 들어오면 쓸 수 없으니까요 동일하게 1로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하나로 그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초록색과 파란색 부분은 따로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개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 출력을 다시 다 넣어보면 요렇게 0이고요 다 0이고 요때만 1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가지고요 설계를 하면 됩니다 뒤에 또 다른 예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해보죠 자 요거는 세 가지 코드를 동시에 디텍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린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봅시다 보면 출력이 3개 이상이니까요 2비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111을 찾으면 0, 1, 1, 1, 0을 찾으면 1, 0, 1, 0, 1, 1을 찾으면 1, 1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0이 들어오면 자기 초기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들어오면 요게 1이 들어온 거가 되겠죠 그래서 1이 들어오면 S1 스테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0이 들어오냐 1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분기를 하게 될 텐데 1이냐 0이냐 자 먼저 0인 것부터 했는데 0이 들어오면 S2 스테이트로 이제 갔고요 여기로 갔고 0이 들어오면 1이 들어오면 S3 스테이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 0이 들어온 거고 요거는 11이 들어온 이런 상태가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진행을 한 거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 S2 스테이트에서 보면 요건데 요거 말고 요거부터 정리를 하죠 S3 스테이트에서 0이면 요걸 찾은 게 되고요 0이면 요 스테이트 찾은 게 되고요 요 출력이 1, 0으로 나가면 되고 이제 1이면 0, 1이죠 1이면 1이 들어오면 1이 들어오면 여기로 S7로 가게 되어 있고 요렇게 0, 1이라는 출력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1, 1, 1을 찾은 거고 요게 1, 1, 0을 찾은 게 돼요 이게 완전히 그 동작을 요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잠깐만요 1, 1, 0에서 1이 들어오면 1을 찾은, 1, 1, 0에서 1이 들어오면 다시 1을 찾은 스테이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1을 찾은 스테이트 0이 들어오면 1, 1, 0, 0이니까 쓸모없죠 그래서 초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 1, 1을 찾은 상태에서요 1, 1, 1을 찾은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1을 찾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데 0이 들어오면 이거 쓸모가 없으니까 다시 초기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0이 들어온 요 밑에 거 처리를 하도록 하죠 1, 0이 들어온 상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0이 들어오면 1, 0, 0이 돼서 쓸모없어요 0이 들어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고요 1이 들어오면 1, 0, 1인 스테이트로 갑니다 이제 S4 스테이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1, 1, 0, 1에서 이제 1이 들어오면 아 찾은 겁니다 S5로 가서 출력을 1, 1로 발생을 합니다 1, 1로 출력을 발생을 하고요 요렇게 근데 여기서 또 0이 들어오면 1, 0, 1, 0이 들어온 거니까 요 1, 0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0인 스테이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 0, 1, 1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1이 하나 더 들어오면 요 1에 해당하니깐요 어디로? 1, 1 스테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1 스테이트로 이동하게 되고요 0이 들어오면 이제 쓸모없으니까 0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은 완전히 독립해서 이 코드를 찾아내는 얘네들을 찾아내는 동작을 지금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조그마한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지우고 다시 볼게요 지금 뭘 한 거냐면 나는 여기서 약간 부가적인 그런 동작을 하나 더 넣었는데 이제 그 S, O, O 그러니까 1, 0, 1, 0을 찾았을 때 출력이 이렇게 하나가 나가게 되는데요 한 클락 동안 1이 출력이 되는데 나는 세 클락 동안 1, 1이니까 1, 1이라는 출력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1, 1이라는 출력이 나가게 되는데요 나는 세 클락 동안 1, 1, 1이라는 출력이 1, 1이라는 출력이 나가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클락 동안 그러면은 세 클락 동안 출력이 나가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방법을 지금 썼습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하냐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S, O, 스테이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상태로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더 그리는 건데 요게 지금 T 지금 제로 T1 T2 T3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 T0 스테이트에서 계속 머뭅니다 다른 스테이트면 그러니까 S, O 스테이트가 아니면 S, O 스테이트가 아니면 계속 여기 T0에 있다가 머물러 있다가 T5가 되면 S T5가 아니고 S, O 스테이트가 되면 S 입력이 뭐가 되면 0, 1, 0, 1이 들어오면 S, O 스테이트면 어떻게 된다? T1 스테이트로 이동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냥 다른 입력 없이 그냥 T2, T3, T0 이렇게 흘러가게 두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0, 1, 0, 1이면 T1 스테이트로 이동시킵니다 그럼 T1에서 T2, T3, T0 이렇게 가면서 계속 출력을 1로 만들어내요 1, 1, 1, 1, 1, 1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 1, 1, 1, 1, 1, 1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클럭 동안 이게 1, 1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하나 있으면은 얘와 연결해서 어떤 동작을 부가적인 동작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들을 옆에 붙이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옆에 부가적인 스테이트들이 막 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서로 동시에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시퀀스가 들어왔다면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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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동했겠죠 그 다음에 입력에 따라서 탕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동작하고 갔다가 만약에 그 다음에 입력이 1, 0, 1, 1, 1이 들어왔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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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렇게 이동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하고 이 동작하고요 이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이 동작이 어떻게 된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그리고 얘는 그리고 나서 뒤에 시퀀스에 따라서 뭔가 다른 동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과 동시에 이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병렬성 동작의 병렬성이니까 컨퍼런트한 건데요 저번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드웨어가 빠를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크게 보면 이제 구조적인 게 있고 동작적인 게 있는데요 구조적인 게 이제 패럴렐한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철자 맞나? 하여튼 그리고 동작적으로는 컨퍼런트한 거 컨 커런트 이렇게 구조적으로 패럴렐하다라는 것은 하나 하드웨어가 있는데 더 빠르게 하려면 두 개 똑같은 거 갖다 놓으면 됩니다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네 개 갖다 놓으면 더 빠를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네 개가 동시에 움직여야지 얘 움직이고 얘 움직이고 그 다음 얘 움직이고 얘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여러 개 있지만 그런 성능 속도에 저는 장점이 없습니다 그쵸? 컨퍼런트 해야 돼요 얘네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병렬적이고 동작적으로는 컨퍼런트한 동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하드웨어의 장점이자 하드웨어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스테이트 다이그램에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시에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는 그 시퀀셜 서킷 중에 제일 간단한 제일 간단한 이 그 카운터를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는 진짜 간단합니다 사실은 뭐 그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이용하지 않아도 카운터를 설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카운터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제어를 하려면 이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이용을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1부터 9까지 도는 카운터 5부터 10까지 도는 카운터 100부터 998까지 도는 카운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카운터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이용을 하면 카운터 설계하는 것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설계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스테이트 다이그램 자체가 간단해요 카운터는 이렇게 지금은 가장 기본 카운터잖아요 0에서 어디까지 7까지 카운팅하는 거 요거를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 중간을 없애면 없애고 만약에 요렇게 없앴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런 카운터가 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요런 카운터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카운터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카운터를 만들었습니다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이렇게 도는 카운터입니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간단해서요 그래서 스테이트 테이블도 되게 간단하죠 현재 상태가 이거면 다음 상태는 이겁니다 현재 상태하고 다음 상태를 작성하기가 되게 쉽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카운터를 만들었다 0 2 3 5 7 9 0 이런 카운터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쓰면 돼요 이게 present state가 있고 next state가 있는데요 000부터 쭉 써주겠죠 0001 001 001 001 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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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0 해서 쭉 씁니다 안 쓰는 건 뭐 처리하면 되나요 동켜 처리하면 됩니다 0 다음에 다음 상태가 2니까요 001 0이 되고요 1은 이 상태 없기 때문에 동켜 처리해버리면 되고요 2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가 3입니다 그래서 0011 써주면 되고요 3에서는 5로 갑니다 3에서 5로 가니까 0101로 갑니다 4 스테이트 없기 때문에 don't care 처리 5 스테이트에서 7로 가니까 0111로 되고요 6에서는 없으니까 don't care 처리 7 다음에 9니까요 1001이 되고요 8은 don't care 처리 9 다음에 0000으로 가고 그 다음 밑은 다 don't care 처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스테이트 테이블을 정의할 수 있겠지요 간단합니다 무적히 간단하고요 E 스테이트에서 E 스테이트로 플립플랍의 출력을 바꿔주기 위해서 플립플랍의 입력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다 기술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기계적인 겁니다 플립플랍의 종류가 정해졌으면 그냥 쓰면 되죠 0이면 0, 보유 0, 00, 보유 0, 0, 1, 반전 1 뭐 0, 0이면 보유 0, 0, 1이면 반전 1 1, 1, 1, 1, 0이면 반전 1 이렇게 해서 써줍니다 써주고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이 각각에 대해서 따로 이제 K맵을 작성을 합니다 K맵 1, 2, 3, 3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보면 K맵도 되게 간단해요 얘는 다 1이잖아요 1 얘는 0이 별로 없어요 1이 이건 2개밖에 없지만 운 좋게 또 이렇게 겹쳐지는 게 있어 가지고 입력 구하면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건 1이고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그 회로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플립플랍의 인프디케이션이 만들어졌고요 이 인프디케이션을 어떻게? 그냥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 봤지만 이거는 그냥 1이니까요 그냥 1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A니까 그냥 그냥 A0 A0니까요 A0 값을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A0하고 A1의 이제 End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3비트 카운터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 설계는 T플립플랍이나 JK플립플랍으로 앞 쓰면 되게 간단하게 카운터 설계를 하셨어요 이거는 앞에 있는 코드가 중복돼서 들어가 가지고 이거는 지워야 되는데 붙어 있습니다 이건 지워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5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한 달 동안 5장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5장이 그래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두어 가지 정도 앞에서 말한 예제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구요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다뤘던 이런 설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직접 HDL을 이용을 해서 코드를 짜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몇 가지 인터넷에서 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그런 예제들을 좀 찾아 가지고 연습을 좀 직접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좀 이렇게 들으면 쉬운데 막상 하면은 처음에 좀 잘 안 돼요 이제 인터넷에 뭐 여러 가지 예제도 있고 책도 많으니까요 우리 책에 있는 이런 예제로 부족한 학생들은 좀 많은 연습을 혼자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리고 나서 입력을 넣어보면 그 스테이트를 이렇게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스테이트 내에서 스테이트를 이 그린 스테이트가 정확한지 여러분들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확인도 가능해요 자기가 한 스테이트가 맞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기 확인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만 해보면은 여러분들 금방 감을 잡고 이 스퀸셜 설킷 여러분들 모두 다 설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꼭 그 연습을 좀 많이 해보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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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